식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최근 상승세와 언론의 관심으로 아들이 너무 자만한 건 아닐까. 부자가 향한 곳은 텅 빈 체력 단련실. 팀 훈련 외에도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아들과 따로 운동을 합니다. 그가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이유도 아들의 개인 훈련 때문. 사소한 것 하나도 아버지는 대충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. 18 아들보다 펄펄나는 아버지. 제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흥민이가 제가 힘들어도 좀 이겨내고 만약에 제가 말로만 하면 흥민이도 힘들 땐 좀 짜증이 나겠죠. 그런데 제가 같이 하니까 지도 이제 뭐 힘들고 해도 아빠가 같이 따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.